퇴근 hacersehen 퇴근 에이 퇴근 에이 그릇에 깜짝 놀랄 준비를 해 주셨네요 시원한 분위기 중간이 준비guy 시원한 최소 좋아 아, 정말요? 오늘의 아침 10분에 왔습니다. 어쩐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아침, 출근을 만드니. 밥을 먹어줘야 합니다. 밥을 먹었을 때,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 먹은 음식을 먹어서, 밥 먹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밥 먹은 음식, 밥 먹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밥 먹은 음식을 먹은 음식을 먹은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지금 산책하고 있거든요 어제 라방에서 제가 과자를 먹었어요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라방을 한 몇 번 켰는데 제일 많이 들어왔어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먹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역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봄이 오려나봐요 시간 진짜 빠르죠 다이어트 한지도 거의 이제 반 년은 넘긴 것 같은데 부딪팀은 또 예쁜 벚꽃이 튀겠죠? 저는 이제 산책을 조금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산책을 조금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산책을 조금 하다가 이제 산책을 조금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머리끈을 안 챙겨가지고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머리끈 꼭 챙겨야지 앞머리 목 위 그리고 운동하다가 어떤 분이 DM 주셨거든요 근데 인터벌 속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벌 속도 5에 2분하고 속도 7에 3분이에요 그렇게 50분 채워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다이어트 보험 됐다고 해주시는데 성덕된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고 오히려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부산 놀러오면 작은 선물 드린다고 그러셨는데 안그러셔도 돼요 돈 쓰는 거 멈춰 진짜 다들 영상 보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동기부여 됐으면 다행입니다 같이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역대급 졸라 힘들어요 여러분 역대급 졸라 힘들어요 그래서 40분만 하고 나왔어요 미칠 것 같아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을 거고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일을 오랜만에 제재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려니까 더 힘들어서 오늘 40분 러닝하고 왔어요 맛있다 진짜 일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맛있는 죽이다 생각하고 먹고 있거든요 당분간 다이어트를 접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치킨이다 생각하고 먹어볼게요 굿네 치킨 맛이 나 제가 드디어 돌았나 봐요 오늘은 좀 일찍 다 하겠어요 너무 고단했다 너무 고단했다 너무 고단했다 운이 좋다는 거 같아요 고단하겠지 고단하다가 고단하지 않아서 정말 고단하다 너무 고단하고 고단하다가 소금이 일어나서 고단하고 소금이 일어났어요 고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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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실 생각의 즐거움 파트장님이 주셨어요 숙취의 소재 연진이가 컨셉 애들이랑 지금 놀고 있어요 안 예쁜 소리 그래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안녕 왔어요 여기 2차로 간대요 너무 배고파 바위 앉을까요? 바위 앉아도 돼 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밑반찬 오늘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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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시간 와.. 500원인가? 500원인가? 네.. 이렇게 드실거에요 감사합니다 대박 흥미나 흥미나 비고싱 다 먹음 수고하니까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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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서비스에서 주셨어요 우리 많이 먹었나 봐 내가 꽃을 내가에게 나한테 너무 웃겨 나한테 너무 웃겨 오침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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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침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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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침댕이